여론은 현재 사이계가 데레스트 석종각을 보고 있다는 여론이 강합니다. 이전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전 아직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소라는 말을 안 넣고 조정이라고 한 부분과 하단에 신규모드 개발이라는 글에서 이번 일은 아마 신규모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 유역 분산과 현재 매출에 받게 내부 조정에 들어갔다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초점은 전자에 적혀있는 신곡이나 가차 조정으로 인한 불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아직 2차나 3차도 못 나온 아이돌도 많고 곡이 아직 많이 안 나온 아이돌도 많은 상태에서 신규 카드 등장 빈도 축소해 신곡 이벤트 월 1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 조정의 경우 가차, 캐러벤 SSI 카드의 경우 무화 스탯 카드를 재탕하는 것이다 보니 더 이상 재탕할 건이 없어서 등장 제한 및 리뉴얼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돌도 많은 시점에서 줄이는 것은 아직 그 아이돌의 이벤트나 추가 SSI 카드를 받지 못했고 악곡도 많이 받지 못한 아이돌도 많다 보니 그런 아이돌을 담당하는 유저들에게 있어서 불편함과 불안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며 조정을 하고 간격을 넓힌다는 부분은 왠지 인력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에 이런 부분도 그렇게 썩 좋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와버린 이유가 과거 막 찍어내던 의상과 곡들로 인한 퀄리티 저하와 필요한 연속 이벤트로 인한 자업자득인 것이 현실 이런 문제는 매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사진은 18년도부터 데레스테 매출을 나타낸 표입니다. 18년, 19년도에 비해 19년, 12월부터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다른 게임, 밀리와 샤니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접점은 또 아닙니다. 물론 과거랑 비교하면 2억선을 찍은다에도 있어서 전성기까지는 아니지만 신데렐라 IP 자체에 유입이 없을지라도 남아있는 콘크리트 유저들은 아직 충성 고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옛날 같은 운영을 하기에는 매출이 부족한 것은 현실적이네요. 그래도 이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조정을 하면서 조금씩 퀄리티를 올려주고 운영이 가능한 수익인 만큼 현재 매출에 받게 서비스를 조정하는 과정이라면 차라리 조정 작업 자체를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데레스테도 파이너놈께 잘 해왔고 신데렐라 걸자라는 IP도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행과 순환이 바뀌는 서버컬처 시장에서 굳건히 잘 버텨왔다고 봅니다. 당장 매추만 봐도 전보다는 못하지만 류리 샤니보다는 상이다 보니 반남도 지분의 반을 가지고 있는 제작사인 사이에게도 데레스테를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린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규모드 프루스 모드를 리뉴얼해서 데레 사양으로 부활시킨다는 이 부분 마치 아이마스는 리듬게임이 메인이 아닌 과거부터 프루스 게임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을 했다고 봅니다. 리듬게임과 프루스 게임이 공존하는 현 샤니송 물론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존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으니 새로운 발전을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류리시다 역시 현재 프루스 모드인 아이돌컵이라는 걸 아직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저번 6.5주년 크리스마스 특방 때 알려주었기에 계속 발전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으며 데레스테 역시 따라가기 위해 그런 개발의 인력을 투자하기 위해 기존 컨텐츠를 조정 축소했다고 볼 수 있죠. 데레스테의 구질적인 문제인 찍어내는 고구로 인해 이벤트 방식도 찍어내고 있다 보니 오히려 피로가만 커지는 이벤트 방식이 많았기에 이걸로 어느 정도 템포를 조정하면서도 현 시장에 맞춰나가기 위해 새롭게 무언가를 계속 해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데레스테의 제작회사는 반다인 않고 엔터테인먼트 자개발이 아닌 싸이게임즈 개발이라는 점 신데렐라 영상에서 말했듯 초기 무바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반남이 사이계랑 협력해서 만든 게 신데렐라 걸 주고 그걸 지금까지 같이 공동해서 IP를 운영하며 지금의 신데렐라 IP가 만들어졌습니다. 신데렐라 관련된 시장 운영이나 기타 관리가 반남에게 있어도 게임 자체 개발 인역은 사이계에 있기 때문에 사이계 내부적으로 다른 차기작 개발을 위해 사내 조정 혹은 현지 매출에 맞게 서비스 형태를 조정하고 앞에서 말한 모두를 위해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어른들의 사정이 있는 불편한 현실이네요. 앞선 사이스타 소정 사건만 없었어도 조금은 다르게 보는 시선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불안한 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데레이스대 2.0 같이 러브라이브 스쿨페스타가 다음 차기작으로 넘어간 것처럼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행복회로도 돌리는데 전 2.0이라는 단어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냥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이유와 찍어낸 과거 없고 청산을 위함이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